어 안녕하세요 저는 유쌈티비입니다. 자 빼빼로데이 그거 2표 하겠습니다. 이따 이렇게 해서 죽었거든요. 자 이제 이런거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어떻게 깬대. 깰수는 있어요. 여기서 떨어져서 보기는 좀 그래요. 아 그냥 이렇게 가면 되네. 여기에 물기도 있어요. 엘리베이터 타고 갑시다. 아 빨리 좀 어 저기 헬기같은거 있는데요. 뭐지 이것은? 잠깐만 이거 뭐지? 아 아까 지나간거 그거구나. 아무리 그래도 좋아요로 한 그건 정신파괴를 취소했고요. 돌아갑시다. 까니라 선탕 동굴을 들어갑시다. 오오 동굴인데요. 아 아까 그 동심파괴는 책 하겠습니다. 뭐 뭐가 있을거 가치만 없다. 뭐지? 뭐가 가치만 없다고 해서 어딘가 있어요. 전 다 알거든요. 없네 진짜로. 어 뭐야 이거. 이따 이거 먼저 오라고 합시다. 야아아아 또 지금 있으신 곳은 꿀마을입니다. 이야기에 중심 됐죠? 밤에 보면 더 운치 있어요. 자 타봅시다. 출발! 아 뭐야. 끝났네. 재밌는 일이잖아요. 폴탄 계곡입니다. 로얄 젤리가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. 오오 여기에서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이네요. 엄마 나 아직 안 끝났어. 시작합니다. 뭐야. 아직도 있는데요. 돌아가시려면 다시 타고 가주세요. 나머지 조리를 모아서 설명합니다. 출발 직전과 첫번째 마트 두번째 마트가 있는 곳입니다. 다시 간다는 뜻인데요. 가봅시다. 출발! 출발! 너무 필요없어.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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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!!!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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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갑시다 도착했는가 봐요 맵 돌려보기 간신없어 해피엔딩 플레이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맵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우와 드디어 끝났네요 뭐야 아 한번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 안가봤는데요 뭐야 여기 고마워 여기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간다고 봐요 고원 전화를 건다 견태야 나 올 수 있냐 좋은 거 남는 저 키키 아 미안 나 여친이랑 빼빼로 교환해야 돼서 만드느라 시간이 없어 아 그렇구나 알았어 쩜쩜쩜 여자 여자 자기야 내가 당신을 위해 빼빼로 좀 만들어 봤어 남자 허허 나 자기야 도 참 나 쩜쩜쩜 남자 자기야 아 해봐 여자 아 나 나 쩜쩜쩜 쩜쩜 재밌다 이거 짜증나 인생은 혼자인 거야 아니 뭐라고요 혼자인 거야 쩜쩜쩜쩜쩜 히 빼빼로 맛있다 히히 쩜쩜쩜쩜쩜쩜 이응 뭐라고요 아 이응이 아네요 아 아네요 아니 학교에서 이응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런 말이 나와요 눈에서 땀이 흐르네 하하하 가을인데 왜 돕지 하하 쩜쩜쩜 집에 가자 자 핸피엔딩인데요 벌써 끝났네 오후 8분이에요 그러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807절 자 엔딩으로 자 가봅시다 엔딩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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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베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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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베베로 먹어보면 알아요 왜 넌 먼저 절지 이때는 말해서 엄청나게 깜짝 엄청나게 깜짝 이렇게 맛있게 신나게 가보는거야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제가 지원하는 노래입니다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진짜 갑시다 어 뭐야 반대쪽인데 아 그럼 저야랑 또 끊고 놀주세요 그럼 여러분이야 바이바이티쩜 안녕 안녕 아야 안녕